뭐라도 찾았어요? 노베버 30일. 이게 뭐예요? 폐업한 바 같은데. 근데 이 바가 왜요? 노베버 30일. 여기와. 여기. M. 30일. M. 30일. 진짜 공범이 그러면. 이 사진도 봐봐. 이 사진 찍은 곳은 지금 봐요. 지금 가게가 5년 전쯤에 오픈했으니까 결혼한 뒤에도 안 났다는 거지. 적금만 가냐? 그게 무슨 뜻이야? 고등학교 때 가정교사가 갑자기 왜 잘렸겠어? 접근도 금지시키고 유학도 억지로 보냈겠지.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 만나지 않았을까? 결혼 후에도 몰래 미리. 그만 그만요. 그만. 잠깐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